아직 추석인가? 추석이죠,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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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까치 까... 이거 아니지, 추석 뭐냐, 노래 추석에 추석 여기 들어왔는지 아나? 추석 지금 몇 분이 들어왔냐? 네 한국은 또 아침이고 미국은 지금 저녁이잖아요 6,900? 30? 지금, 지금 이제 한국이 한국에 계신 아미분들은 이제 마지막까지 전에 취하신 분들도 오늘 또 우리가 여러 스케줄을 하고 네, 맞아요 우리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여러분 원래는 메리추석 메리추석, 원래는 저희가 추석 당일날 또 이렇게 찾아오려고 했었는데 그 일정들이 좀 있다 보니까 하루, 하루 늦게 이렇게 우리 아미 여러분들 추석에 또 만나러 오게 됐어요 아이고, 추석 한번 외치면서 한번 맛있게 먹어볼까요, 일단은? 자, 둘, 셋 추석! 오케이 아니, 추석에 무슨 노래를 부르지? 추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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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먹지요 형언을 형 아니야? 개봉을 뭐 이런 거 있잖아? 추석은 강한테도 안걸려 강한테도 안걸려 강한테도 안걸려 강한테도 안걸려 나 친구들한테 추석에서 오는데 남준아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푹 쉬고 있지? 메리추석 보내 그러는데 뉴욕 와서 지금 빌딩 앞에 있는데 계속 뭐 분명 먹으라고 그러니깐 지금 너하더라 이게 추석 노래랍니다 뭐야, 이거 천둥인데? 천둥이 아니야? 개나한 노래네요 아, 여기 추석은 노래가 따로 없구나 낚시, 여기 낚시 먹고 맛있어 지금 한국은 오전 8시네요 오전 8시요? 오전 7시에요, 7시 요즘 운동하는 사람들 옆에 앉아가지고 지금 아, 이거 한국 시간에 들었구나 1시간 플러스에서 봤는데 나 약간 김밥을 너무 많이 먹을 것 같고 야, 맛있다 오후 8시인가? 지금 오전 8시죠? 아, 7시죠 아, 이거 한국 시간 많구나 제가 밥 먹으려고 양치가 됐습니다 밥 먹으려고 양치를 하는 사람은 밥 먹으려고 양치를 해? 깨끗한 입으로 밥을 먹으려고요 밥 먹으려고 나 무슨 느낌인지 알아봐요 나 항상 그렇거든 맛있다 어, 그러면은 아, 약간 아침에 씻고 출근하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지 일하기 전 씻기 이상하네 아니, 우리가 씻고 나서 잔데 이거 이상하네 우리가 원래 추석에는 그 한국에서는 맛있는 음식들 많이 차례도 지내고 해가지고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거 또 제가 미우고 있어가지고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요자 차례상을 차려버렸어요 저희도 이제 차례 안 지낸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 집도 안 지내요 이제 아, 그래요? 우리 집은 어제